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내륙과 제주 산지에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0도, 청주가 21도, 대구가 19도로 출발을 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9도, 대전과 광주가 30도로 덥겠고요. 반면 강릉과 울산은 26도선에 머물면서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맘때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